승빛 tissu 핵 입대 som 왜 이러냐 이거? 얘 핵 아니야? 도리도리 까지 않아? 그러니까 아니 도리도리 하면서 갑자기 다 맞추잖아 얘 MONSTER 애 맞아 민주인자 나 XYZ Linkedin 아 진짜 얘기 필요했어? 네? 와아 대타태로 핵이 있는 게임 아니 맞아 저거? 아니 이러면은 어지럽지 않아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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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는데 아 진짜 짜증나네 잡아주고 아니 벽이 이렇게 빨리 깨져? 실력밖에 없는데 아니 왜 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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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장창 메이 개심너프 패크케 됐네 쿡쿡 뭔가 착하게 끌고 다녀 와 강력하다 중심음철이겠다 벽 지금 쳤거든? 떨어지기준은 쳤는데 심지어 벽이 좆나 느려가서 제대로 올라가지도 않아 벽이 올라가기도 전에 벽이 올라가기도 전에 벽세기가 다 깨져버렸어 아니 이거 빙벽이 왜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것 같죠? 기분 탓인가? 빙벽이 너무 높게 올라가는데? 곱이 야 그거 엑키 라면 난 못 놓고 살라고 오우 우와 아니 빙격이 다 부서져 빙격이 존나 빨리 깨져 야 섬납 야 봤냐 섬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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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말도 제가 많이 해봤는데 아 그리고 이거 빙격 왜 안올라가지는거야 저기요 좋아요 한번만 좀 해주실래요 다들 고마워요